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오창섭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문화의 맥락에서 세탁하는 행위에 대하여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와 더불어 세탁은 대표적인 일상 행위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조남주 선생님의 소설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2016년에 출간돼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어 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소설의 일부분인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지영 씨가 손목이 불편해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애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목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김지영 씨가 푸념하듯 낮게 말하자 할아버지 의사는 피식 웃었다. 예전에는 방망이 두드려서 빨고 불 떼서 삶고 쭈그려서 쓸고 닦고 다 했어. 이제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빨래는 세탁기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는 19세기에 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업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증기로 작동이 되었어요.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세탁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세탁기가 가정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였죠. 존슨 세탁기가 초기의 모델인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게 바로 그 제품입니다. 초기 세탁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모터로 작동을 하고 동력이 이 선을 타서 전달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치를 돌려서 내용물을 세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메이테그 세탁기인데 모델명이 E2 LPS입니다. 이 제품은 대략 한 1970년대 정도에 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테그 세탁기는 이런 형태, 이런 유형의 세탁기는 이 제품은 1939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 링거 워셔 E 모델 이런 형식의 모델이 출시되어 성공을 거뒀는데 이 제품은 그 이후에 나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등장할 무렵인 1970년대에 미국 가정의 70% 이상이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서야 한국에서는 국산 세탁기가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세탁기는 금성사에서 1969년에 출시한 백조 세탁기 WP181 모델입니다. 이조식 세탁기였는데 그러니까 빨래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다 된 빨래를 꺼내서 탈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된 빨래를 꺼내서 탈수기통에 넣고 돌리면 탈수가 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만들어진 그 세탁기는 195대만 만들어져서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팔렸느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문화적인 맥락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잘 빨릴까? 왜냐하면 빨래라는 것은 아까 조남주 작가의 소설에도 나왔듯이 개울이라든가 의물가에 가서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고 또 문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빠는 것이었는데 세탁기라는 이 물건이 과연 잘 빨아줄까?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 인프라와 경계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전기를 들 수 있어요. 세탁기는 전기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경복궁 옆에 있는 향원정이라는 연못에 처음으로 전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게 1887년도 일인데 그 후로부터 계속 전기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용되게 됐는데 최초의 세탁기가 등장할 무렵인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또 사용하더라도 불을 켜는 용도로만 사용했지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전기가 없는 근대적인 삶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유년 시절에 전기가 없는 그런 어떤 시골마을에서 좀 생활해 봤는데 사실은 문명적인 어떤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60년대 말은 절전이 강교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탁기 보급이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탁기가 작동하려면 상하수도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그런 시설은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탁기 보급을 확대시키는 데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탁기는 8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무렵에 우리나라 세탁기 보급률은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탁기 보급률이 늘어나게 됐죠. 여기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어떤 한국형 가전 그런 움직임이 세탁기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손빨래라든가 빨래판이라든가 삶은 빨래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세탁기 광고에 많이 등장합니다. 1991년에 대우전자에서 공기방울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에 보면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김 있는 그런 도상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들겨 빠는 효과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탁기 보급률이 확대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형, 그러니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그러한 제품들의 출시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주된 주거 형태로 자리 잡는 어떤 그러한 주거 형태의 변화 그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중산층의 확대, 이러한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세탁기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1988년에 50%였던 보급률이 1991년에는 80%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세탁기가 또 하나 있는데 트럼 세탁기입니다. LG전자에서 2002년에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에 얽혀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2000년에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미안이라든가 이 편한 세상과 같은 아파트들이 등장하는데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의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여러 요인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지하로 보내고 지상에는 조경시설을 잘 해놔서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조치 아니면 아파트의 어떤 내외장재를 좀 특별한 걸 사용한다든가 그러면서 아파트의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광고하거나 주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빌트인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빌트인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라든가 냉장고, 오븐 이런 것들이 빌트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드럼 세탁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의 드럼 세탁기는 월풀이라든가 아에게 등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급스럽고 고가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드럼 세탁기가. 이런 상황에서 2002년에 LG전자에서 트롬 세탁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롬이라는 말은 독일어에 트롬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드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를 사용한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대 접어들어서 독어라든가 불어라든가 아니면 이태리어의 어떤 단어들을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카페라든가 음식점의 이름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트롬 스타일러인데요. 이거는 2011년에 생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러는 그냥 입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세탁하자니 아직 입을 만한 어떤 옷. 사실은 일상에서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항상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에 넣으면 구김도 제거되고 냄새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살균도 되고 건조기능까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러가 처음 개발될 때 40평대 이상의 좀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매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격도 200만 원대에 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었고 그런데 이 제품은 그 이하의 평소에 사는 일반 대중들한테도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1만 대가 넘는 판매 실적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혼부부의 혼수품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세탁기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세탁기를 활용하는 것은 위생 때문일 것입니다. 더러움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1971년도 세탁기 광고가 있는데 카피를 보시면 빨래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근대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빨래가 시간의 낭비라는 것은 그러한 근대적인 근대성의 토대를 두고 제품의 이점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빨래가 시간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빨래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유, 여유도 하나의 세탁기를 소비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니까 굉장히 여유롭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구매해서 사용해라 이런 것이죠. 여기에 1973년도 세탁기 금성 백조세탁기 광고가 있는데 카피를 보시면 뜨개질을 하면서도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품도 보시면 세탁은 세탁기에 맡기고 남편과 여유롭게 연극을 관람하는 그런 내용을 도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탁기는 누가 사용하는가? 다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하지 않나 라는 얘기 다음에 그 할아버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뭐가 힘들다는 건지 사실은 이 얘기는 빨래 혹은 세탁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여성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의 영역과 여가의 영역 특히 가정이 분리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리고 일의 영역은 노동의 영역이고 따라서 상막한 영역이고 반면에 가정의 영역은 안락한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구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의 공간이 상막해지면 상막해질수록 가정은 일의 영역과 달리 어떤 위로 혹은 부드러움, 사랑, 안락함이 자리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이해가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의 공간은 그렇게 사랑과 부드러움과 안락함의 어떤 기호들로 채워지게 되죠. 예를 들면 레이스 같은 게 가정의 어떤 대표적인 기호로 이렇게 농구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안락함은 여성적 속성으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청소와 마찬가지로 세탁도 여성의 일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일, 세탁하는 일은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인금 노동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림자 노동이고 무인금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는 광고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주체들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세탁기를 구입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에 나온 금성 백조 세탁기 광고인데 카피 내용을 보시면 금성 백조 세탁기로 당신의 아내 사랑을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백조 세탁기를 구입해서 선물로 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일에서 나온 이 제품의 광고에서도 보면 여보 정말 고마워요 라는 카피와 함께 등장하는 도상의 이미지가 아까 그 백조 세탁기와 다르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메이테크 냉장고의 광고에도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러한 모습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세탁기로 인해서 가산호동은 과연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남주의 1982년생 김지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들이 스스로 세탁기에 걸어 들어가 물과 세제를 뒤집어 쓰고 세탁기 끝나면 다시 걸어 나와 건조대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청소기가 물걸레 들고 다니면서 닦고 빨고 널지도 않고요. 저 의사는 세탁기, 청소기를 써보기는 한 걸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전히 노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노동을 덜어줄 거라는 이름으로 등장은 했지만 부수적인 노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빨래를 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다리기도 하고 개기도 하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위생이 강조되면서 깨끗함에 대한 기준이 또 달라지면서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하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그게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사라 에번스의 자유를 위한 탄생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전기 세탁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청결 수준이 높아지고 의복의 수가 증가하였다. 광고는 세탁물을 하얀색보다 더 하얗게 세탁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전하였으며 자사 제품을 사용해 세탁한 옷이 이웃집의 빨래줄에 걸린 옷보다 더 하얗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경쟁적으로 보여주었다. 여기 보면 청결 수준이 높아지고 의복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빨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여성들 사이의 어떤 경쟁을 이런 제품들이 촉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조기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오늘 예고드린 대로 저희 도록을 제작할 때 원고를 써주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원고를 써주신 구정연 선생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탁하는 행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게스트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계신 구정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탁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빨래와 관련된 내용 저희 준비하고 있는 도록에 쓰여진 내용이라도 좋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고 청탁을 요청을 해 주셨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빨래라는 행위 자체가 선생님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되게 노동지박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통해서 빨래하는 행위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탁기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세탁이라는 것 자체는 전에 많은 노동이 또 필요하고 세탁을 한 후에도 많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빨래감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그리고 빨래를 널고 그리고 다시 개는 어떤 이런 무한 반복의 행위들을 약간 좀 더 묘사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세탁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상 안에 되게 어찌 보면 의식적으로 되게 좀 무게감 있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보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예전에는 세탁기에 세탁 세제만 놓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근데 최근에는 넣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제도 넣어야 되고 뭐 울 샴푸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선생님 그래도 있지만 뭐 섬유 유연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관련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이런 게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들이 끊임없이 미세하게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계속 증가하는 게 하나의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게 세탁기 혹은 빨래를 하는 문화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무슨 의견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울 샴푸나 뭐 섬유 유연제를 저도 사실 그렇게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세밀하게 이거를 이제 준비하거나 어떤 그거 관련된 제품을 막 구매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세탁기라는 하나의 통 안에 뭔가 이제 다양한 옷들을 분류해 넣고 이제 빨래를 할 때 거기 또 걸맞은 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경우는 워낙 비용이 또 비싸다 보니까 세심한 옷들을 이제 케어한다거나 아니면 빨래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빨래를 이제 세탁기를 돌릴 때 마찰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겉면이 되게 많이 또 손상이 되고 수건 같은 거는 약간 1년에 한 번씩 거의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옷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입기 위해서는 이제 세제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래를 할 때 이렇게 그 세제를 넣는 통을 열어보면 이게 칸으로 돼 있잖아요. 어느 칸에 넣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 적게 넣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요 칸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아본 기억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옥상이나 외부에다 빨래를 넣는 경우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도시적인 어떤 삶의 환경에서 그 외부에 빨래를 넣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탁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을 실내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습기라든가 가습기가 오히려 빨래를 만드는 용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아파트에 살지 않았을 때는 빌라에 살았을 때는 실제 옥상에 주민들이 정말 빨래줄을 널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실은 건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간헐적으로만 사용을 하지 그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 워낙 장마가 이번 여름에 워낙 심했기 때문에 건조기가 없다 보면 이제 원래 있는 제습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걸 어떻게 건조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약간 좀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건조기 대신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가장 이제 가전제품으로 사실은 제습기를 언급을 했었던 거고 실제 이번 여름에 빨래를 말리는 데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긴 한데 인터넷을 정말 찾아보면 어떻게 이제 빨래를 냄새 안 나게 말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그런 방법도 사실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그 향을 더 줄 수 있는 섬유 유연제의 다양함도 사실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습기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집에서는 되게 필수적인 어떤 세탁기와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이제 가전제품으로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건조기를 사실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탁기와 같이 함께 해서 건조기 외에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스트롬 스타일러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신혼 부부의 약간 이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글에 보면은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찍이 2006년부터 건조기 보급이 81%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미관상의 이유로 1950년대부터 실외 베란다에 그 빨래를 넣는 게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그 미국 도시에서 빨래를 밖에 넣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밖에 빨래를 넣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그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 그 기사를 찾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빨래를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그 햇볕이 자외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박멸할 수 있다. 뭔가 이제 살균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빨래 널기가 다시 또 장려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찾게 된 것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서는 빨래 널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약간 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 빨래 사용이나 어떤 건조기 사용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이제 빨래줄 옹호론자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약간 만들어낸 약간 새로운 풍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아니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빨래하는 행위나 아니면 건조하는 행위를 약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구정현 선생님을 모시고 세탁하는 행위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